사랑하는 메가쌩 신호문 안녕하십니까? 송영혁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90일도 꺾였어요 80몇일 그러나 쌤의 또 80일만에 S대간 썰이라고 여러분 캐스트하시죠? 아직 많이 남은 거야 여러분 얼마인지 역전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어 또 게다가 9평까지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어 9평은 사실 거의 수능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는 건 원래 마지막에 가서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내심 벼락치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9평까지 달려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광고하려고 나왔어요 오늘 광고하려고 자, 수학 읽어주는 남자 아, 수학 읽어주는 남자 수, 일, 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뿅 자, 샘 불직파, 불꼬치키 파인이라고 아주 좋은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 불직파 강의가 이제 완강됐거든 아, 물론 이제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 미적분만 내일 완강될 거야 내가 이제 미적분만 찍었거든 지금 미적분만 내일 완강될 거고 지금 확통기한은 완강이 됐어요 완강이 됐어 자, 근데 이 불직파 뒤에 샘이 수학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오디오북을 넣었어 오디오북, 오디오북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야 그치? 그냥 이렇게 딱 이어폰으로 꽂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음악 듣지 말고 알겠어? 지금 이제 수능 80몇일 남았는데 우리가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지 말고 그때 선생님이 수학 읽어주는 남자 선생님이 수학을, 그러니까 수학원, 수학도 공통과목을 말이야 아주 재밌게 신나게 말로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듣고 어? 그럼 선생님이 아주 이런 까랑까랑한 이분 목소리로 여러분한테 막 설명을 해 줄게 그러면 들으면서 이렇게 피식 웃고, 그쵸? 막 소리를 까악 지르고 이러진 않을게요 어? 근데 재밌게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어? 다시 들으면서 맞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여기서 이런 게 중요했었지 이걸 들으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겠니 그쵸? 어? 그 선생님이 수학 읽어주는 남자 이거 만들었다고 광고하려고 나온 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불직파 물론 대부분 다 듣고 있는 거 아는데 꼭 안 들었어도, 안 들었어도 이 수일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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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평전에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 너무 좋지 않을까? 그치? 어?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우리 수학 읽어주는 남자가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좀 얘기를 할게 제가 이전에 100일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불직파, 다시 말하면 우리 수학을 사실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 단권화 작업을 해서 수능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어때? 문제 풀이면 연락이 하고 그러고 가서 시험 보면 잘 안 나와 왜? 내가 문제집을 이만큼 풀고 공부를 이만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빠져나간 게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 빠져나간 것들을 다시 다 끌고 와서 이쁘게 딱 정리를 해서 총정리를 해서 단권화 시켜서 내 머리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점수가 빡 오르는 거잖아 그걸 언제 해 보통? 시험 보기 직전에 하잖아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뭐 내신 같으면 진짜 벼락치기 하면서 그 전날, 그 전전날 연락에 다시 막 꺼내가지고 막 새로운 거 더 풀어? 그렇지 않잖아 새로운 거 더 풀기보단 내가 풀었던 것들을 다시 다 정리해서 딱 내 머리에 만들잖아 그러면 점수가 빡 오르는 거잖아 맞죠? 시험은 원래 그런 거야 시험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많은 것들 뭐 진짜 여러분 바작한 자습관에 있다면 책 꽂을 칸도 없죠?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 수많이 공부한 거 네 머릿속에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리하셔야지 그럼 그 정리를 혼자 하는 게 너무 좋지만 혼자 자신이 없다면 쌤이 해주겠다고 그게 바로 불찍파 알겠어요? 불꽃찍기 파이널 알겠니? 그 강의고 그걸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때 내가 100일 때 한번 해보자 했더니 막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같이 했고 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사실은 또 아무리 아무리 뭐 요즘 엔제도 중요하고 EBS도 중요하다고 해도 기출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제가 또 주요 기출들을 이쁘게 정리를 한 거를 원래 현장에서 나눠주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할게요 라고 내가 얘기를 막 했어요 충동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강의 옆에다가 다 첨부해 놨어요 다 첨부해 놨거든요 그래서 또 학습 계획표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영상 다 갖다가 줬는데 봐봐 일단은 이거 계획표 단거나 계획표인데 보통 한 20일 만에 끝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때 9평까지 20일이 안 남았다라면 괜찮아 조금 더 빠르게 정리 빠르게 좀 들으면 되잖아 그렇지? 아는 거 빠르게 들여줘 이렇게 해서 이거 꼭 1강 1-1강 옆에 있어요 이거 다운받아서 보면 너무 좋겠고 또 또 또 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자료인데 자료인데 이거는 매강 3강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 갖다 놨고 이렇게 해설지도 아주 자세하게 다 여러분 첨부해 줬고 그 다음 해설지만 보는 게 또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 불측파 현강 자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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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 소식에 가면 거기에 이거 뭐냐면 이거 좌표야 좌표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기출이니까 쌤 또 기출 100제에 있는 어 그거 중에 어디 좌표에 몇 번을 들으면 되는지 내가 좌표까지 다 따줬어 나 착하죠? 에? 착하다고 해주세요 알겠어? 여러분 하여튼 성적 올리기 위해서 단권화 그 다음에 기출 정리까지 다 쌤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좀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좀 쌤 믿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 불측파 불측파인데 그 맨 밑에 이제 하나 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광고라고 넌 뭐라 그러지 말고 알겠어? 네 뭐 수학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듣고 마지막에 제가 또 총정리까지 이렇게 말로 해주니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아아 막 다니면 너무 좋겠다 알겠어? 그랬더니 어떤 애 그러더라고 쌤! 그거 자꾸 막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걸렸나? 여러분 최선을 다할게요 나는 알았지? 여러분들이 그래 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듣게 하려고 그러나 쓸데없는 거 들려오는 게 아니라 괜히 무슨 뭐 여러분 막 듣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 성적도 오르고 또 나도 여러분이 강의 들으니까 좋고 우리 서로 좋자고요 알겠어?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오케이? 아아 자자자 그래서 불측파 이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만 믿고 좀 따라와 주세요 대체 자신 있어서 그래 진짜 자신 있어서 알겠죠? 그리고 또 착한 가격 14,000원 알겠어? 이 얘기도 좀 하니까 알겠나요? 그리고 또 혹시 아 불측파 뭐 나중에 살 거야 아니면 안 살 거야 그래 그럼 수일날 미래도 좀 들어줘 수학 읽어주는 남자 그 밑에다가 내가 오디오북으로 해놨으니까 오디오북 그냥 꽂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 네 그리고 뭐 자료를 또 다운받아서 거기에 기초를 좀 풀어보고 오케이? 어 자자자자 자 선생님 슬로건 알고 있죠?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여러분 하여튼 수학이 자신 없고 수학이 어렵다 쌤이랑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 뭐 좋은 자료다 뭐다도 떠나서 사실은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 강의 자체가 부담도 되고 힘들고 듣는데 졸려 죽겠고 어렵고 막 짜증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봐 이 퀘스트도 어때? 재밌죠? 네 쌤 강의 엄청 웃겨 그래서 근데 웃긴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엄청 웃긴 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능 보듯이 무슨 뭐 유튜브 보듯이 막 재밌게 들으면서 성적도 오르고 수학도 너무 좋네 알겠어? 네 쌤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 9평 그래도 몇 주 안 남았지만 하는 데까지 해서 점수를 올려봐야 될 거 아니니 그치? 어느 정도 하여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정비해서 그 다음에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야 여러분 슈퍼초 대박이 날 거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쌤이랑 한번 마지막 단곤하자고 불집파 갖고 또 수학 읽어주는 남자까지 내가 첨부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머지 여러분 현장 자료에서 기출 정리한 거까지 첨부했으니까 해봅시다 알겠죠?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네 그럼 우리 강의에서 안 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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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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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